이 부대 저희가 재미난 TMI가 있는데 용은이 형이 요즘 연기가 늘었어요 최근에 새벽에 할인이랑 올라갔는데 형이 맨날 자는 척을 해요 근데 저희가 올라갈 시간이 3시인가 그런데 형이 절대 안 자는 시간 형이 절대 자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자더라고 당연히 자는 척인 줄은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그래서 하린이랑 저랑 용훈이 형이 이렇게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훈이 형을 거짓말 안 하고 2분 정도로 이렇게 계속 쳐다보였어요 언제 깨나 연기 언제 또 웃음참기 못하고 깨나 용훈이 형 우참 적혀있는 게 이거 썰 풀라고 적어놓은 거 저 뭐야 용훈이 형 우참 근데 진짜 자는 거 같아 근데 또 자다가 깨우면 요즘 형이 잠도 못 자서 또 우리한테 마구 화낼 수 있으니까 그게 괜시리 무서운지라 하린이랑 또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2분 정도 쳐다보다가 다시 누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얼굴을 씻으려고 다시 거실로 나가는데 이제 그때 또 쳐다봤어요 한 30초 정도를 진짠가 진짜 자는 건가 근데 진짜 자더라고 딱 씻으려고 수건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용훈이 형이 갑자기 막 이렇게 거인마냥 이렇게 와가지고 나도 이제 누워있었잖아요 애들이 오길래 자는 척을 바로 했어 진짜 진지하게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모르게 갔나 실눈을 슬슬 떠는데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1차 아니 그렇게 보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래서 1차 우참을 계속 하다가 속으로 계속 참았어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잠깐 살짝 계속 실눈 떠는데 얘네가 진짜 한 1, 2분을 그러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야 계속 참았어 계속 참다가 이제 가되? 가길래 이제 잠깐 눈뜨고 있었는데 뭔가 실루엣이 너가 슬슬 올라오고 하는 그런 실루엣이길래 바로 이제 또 눈 감고 아 와 대박인데 그리고 이제 갔길래 이제 바로 또 일어나서 뒤에서 아무렇지 않은지 바로 걸어다녀야지 연기가 는 게 옛날에는 다 티가 났거든요 이렇게 우참하면 여기 이게 움직여 막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진짜 자는 듯이 와 이게 내성이 생겼는지 아 진짜 죽을 뻔해 대단하더라고요 아 나 그것보다 하린이가 이렇게 보는데 표정이 너무 웃긴 거야 어떻게든 뭐 이렇게 지루 웃으면서 나를 보는 거야 근데 실룬도 아무튼 방심하고 있다가 실룬으로 그걸 본 거 아니야 하린이 그걸 아 나 그래서 거기서 진짜 죽을 뻔했어 힘들어가지고 하린이 보고싶네요 아 너무 웃겼네 진짜 자 포로타임 Let's get it 그 포즈 따라해볼래요? 어 형 자는 척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또 이렇게 아 그때 참듯이 참아야지 아 오케이 맨날 저 형 그 쳐다볼 때 이런 소리를 맨날 일부러 내요 이거에 이제 나는 더 드릉드릉 되는 거야 웃긴 거지 어 이 소리가 이제 죽겠는 거지 콧소리로 콧소리가 계속 이러니까 약간 동생들 아직 안 갔다 이 느낌 아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벨 어서와 모두에게 끝끝에 끝내지 못한 얘기를 전부 들려줄게 순수한 마음만 담아서 배로니까 125 00.000.000원 몬카 감사합니다